네 저는 기타 치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지현우입니다. 잘 지냈어? 오랜만이다.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플립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그날이 그리워질다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다면 그날이 그리워질다면 꿈길을 해내는데 먼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흥믹 Das그 curriculum 그날이 그날CT 감사합니다.